안녕하세요. 오늘은 GDP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GDP 벌써 몇 번째 이거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면 볼수록 자꾸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GDP에 대한 기사나 뭐 어떤 내용을 읽을 때 GDP 속보치, 잠정, 확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GDP는 조사와 발표가 분기마다 이뤄져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1년에 4번 조사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보치라는 건 뭐냐면 해당 분기가 끝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1, 2, 3월 1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28일 이내에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잠정치는 여기 3월까지 다 속보치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분기가 끝나니까 1, 2, 3월 끝난 다음에 7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5월 60일이죠. 그렇죠? 6월 10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겠네요. 뭐를? 1분기의 잠정치를. 그리고 확정치는 이거는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3월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연간 단위니까 2015년 GDP다. 2015년 GDP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2년 후인 2017년 3월에 발표를 하게 돼요. 이 확정치를.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중에서. 당연히 속보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올림픽 같은 데서 어떤 애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금메달을 땄는데 막 금메달을 따면은 막 영웅 되고 막 신나잖아요. 막 그래서 뭐 카퍼레이드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알고 봤더니 얘가 약물을 해가지고 그 금메달이 취소됐댑니다. 그 취소된 뉴스는 조금밖에 안 나오죠. 막 금메달 따는 순간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이 속보치하고 잠정치하고도요.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왜 다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속보치하고 잠정치하고 다르더라도 주목을 받는 거는 처음에 속보치가 나올 때 엄청나게 주목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속보치가 나오는데 엄청 좋았어. 그러면 야 진짜 대한민국 GDP 최고야. 이렇게 경제성리를 최고로 올랐는데 막 칭찬하죠. 아니면 되게 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도대체 뭐 한 거야. 경제가 이렇게 되도록 뭐 한 거 해서 막 욕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잠정치가 알고 봤더니 속보치가 잘못된 건데요. 라고 나오면 뭐 그랬었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오는 그 순간에 나오는 순간. 속보치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튼 간에. 나중에 이 잠정치가 나와도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속보치와 잠정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게 그 발표하는 시점이 발표하는 시점만 다른 게 아니라 조사하는 내용도 좀 틀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속보치는 보세요. 이게 1분기에요.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1분기의 GDP를 조사할 때 제가 색칠한 1월, 2월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을 합니다. GDP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니까 이 1, 2, 3월 중에 1, 2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하는데 3월은 이제 4월 28일까지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나온 여기에 나온 생산된 재화 서비스는 28일 안에 도저히 실제 통계치를 반영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3월은 앞선 두 달의 어떤 추세에 근거한 예상치를 활용한다. 아이씨 대충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1, 2월 달은 아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3월 달은 대충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보치는 그래서 28일 이내에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잠정치는 뭐냐면요. 이제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3개월 모두 실제 통계치를 반영해가지고요. 그래서 6월 10일까지 그러니까 70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누가 더 이렇게 욕을 먹거나 환영을 먹거나 떠들썩해요. 뭐가 중요해. 속보치에서 욕먹을 거 다 먹고 칭찬받을 일 있으면 칭찬받고 다 칭찬받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욕해서 미안해. 아니면 너무 칭찬했어. 너 그때 괜히 칭찬했어.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아셨죠? 속보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확정치는 2015년 연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이제 확정치는 발표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GDP 하나만 정의에서부터 GDP에 들어가는 거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거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GDP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다 알아두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를 읽을 때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훨씬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앞에 다가서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